야! 아프다고 인마! 아예! 아 아파 인마 예 이거 다음에 불만 할겁니다 빠샤 인마 뭐 인마 아픈거? 응? 뿜! 예? 아예! 999님! 예! 팬클럽! 아 인마! 예 팬클럽 가입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해요 예 오 고마워요 예 예 통 30개면은 통콘 팬클럽 가입 하하하하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하여튼 제가 예 물심 양면 예 예 욱 욱 욱여드릴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야 그만 그만 에 유다이 좀 아예 안해 유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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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이는 먼 나라 이야기 어 왜요? 아 또 예 우리 또 999님이 유다이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또 일부러 이렇게 딱 보여 드린 거 아시죠 여러분? 예 제 말 아시죠? 예 그 또 999님이 또 팬클럽 가입하면서 예 원하시는 걸 또 말할 수 있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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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왜 이렇게 아픈 거 하하하하 아 네 어서 오세요 어 엔 엔나이 텐레드 예 킴브레이커 님 예 두 분 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가 오늘 유다이아 다섯 번 만나고 빡쳐서 게임 껐다고? 왜 에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뭐 뭐 그 뭐 빡종이라고 해야 하나? 빡종? 예 방송하다가 뭐 빡종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 아 불번 예 그러니까 너무 예 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할 때는 잠시 게임을 끄고 예 밖에 나가서 예 바람 좀 쐬면서 예 정신을 한번 가다듬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쓰읍 아 여기 또 상실자 나올텐데 우선 이 잡몹들 정리해 주고요 정리해야 돼요 언제 또 예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흡연을 하신다면 예 밖에서 예 바람 쐬면서 담배 한 대 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흡연을 안 하신다 그럼 밖에 나가서 딱 그 그 있잖아 그 자판기 커피 있죠 자판기 어? 자판기 요즘 비싸더라고 자판기 한 300원인가 500원 내야 하더라고 그 그냥 밀크 커피 한 잔도 그거 딱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어? 어 어? 아 상실자 한번 나오면 안 나오나요? 예? 상실자 한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야? 나 인간 지금 인간 상태인데? 그런 거예요? 아 다른데서 나온다고? 어 아 그래요? 어이 껌병이야 음? 어이 뭐 어이 아줌마들이 아 그럼 뭐 딴 데서 또 나오겠죠 뭐 예 아 죽일 때까지 나온다고?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지가 또 나오고 싶으면 나오겠죠 나는 압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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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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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 씁 이 야식 어디서 벌베 기덕 기도를 하고 있어 임마 어 Dies 이루와 어 이루와 임마 흐아악 왔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스위치를 키고 밑에 문을 열고 불번 하면 뭐 들고 댕길까 뭐 뭐 뭐 뭐 들고 댕길까요 불번은 그러니까의 불번을 할 건데 뭐 어떡하지 불번 음 옛날에 처음에 불본할때는 도끼 들고 다녔는데 도끼 처음에 그 주는 무기 있잖아 그 중에서 도끼하고 그 다음에 그 선검? 선검 맞나? 그 우리 그 뭐야 이 뭐지? 뚜껑은 칼처럼 생긴 에 그거 들고 다녔는데 뭘로 하지? 불본하면은? 어떤 캐릭터로 할까요? 아직 자세하게 생각은 안해봤어요 이 다크 소울 다크 소울 끝날려면은 깬 시간좀 깬 시간좀 어 에? 야야 잠깐만 하나만 잡자 야 어 나에겐 화터풀이지 하하하하하하 나에겐 화터풀이지 으흠 강력한걸로 에 자 화터풀 앉았다 일어납시다 하하튼 다크 소울 이거 끝날려면은 이것도 꽤 깁니다 에 한 몇주 걸릴거야 이것도 한번 깨려면은 DLC까지 할려면은 그래서 뭐 아직까지 생각은 에 심각하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불본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불본도 이거 거의 끝날때쯤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컨셉 잡고 할지 아 아 볼륨이 커요? 아 불본할때 작.. 작다고 듣겠는데 모르겠네 그건 아 뭔소리야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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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도마뱀 이리와 이리와 야 야 아 이 녀석 벗어 아 앞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어 저거 고치 아픈데 칼로 때려야냐 얘는 불본 불본은 2회차하니까 금방 끝나는 느낌? 그런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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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 불본은 안잡아도 되는 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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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 프롬소프트 게임 해차 돌면은 그냥 싹 싹 싹 싹 돌기 때문에 예 비켜봐 이리와 이리와 쇼 문 열렸냐 안 열렸네 예 요거 얘를 이용해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깡야 좋아 문 열었으면 이제 끝났어 어 좋았어 샥 피해주고 예 빵야 나는 압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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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잡아주고 여기 아네 아이템도 다 먹어줍니다 로카리우스 로가리우스 크謁 말도 못 하죠 예에 로가리우스 예 제가 그녀석한테 몇 번가 죽은지 말도 못 합니다 예 맘..마음 잎말 아파 진짜 아 그녀석은 진짜 예 흡하 정말 어려운 보스야 하여튼 중간에 빡친 보스가 몇개 있어요 우주의 딸 로가리우스 아 야 뭐야 뭐야 누구 어? 뭐 여기 해골이 있냐 어? 에 맞아요 그니까 중간에 패스해도 되는 보스들인데 그래도 다 잡아야지 게임 했으면은 하여튼 그 불본은 약간 불본이 좀 그래 컨트롤빨 보다 약간 랩빨? 랩빨? 에 랩빨을 좀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 어? 뭐야 이거 뭐 이상하게 하려고 자꾸 에 불본은 하여튼 에 랩 높으면은 깡팁니다 아 야 어디서 자꾸 뭘 날리는거냐 어? 자 주의가 어 뭐야 아 요것도 또 낯가리도 있네 아 미시바루님 어서오세요 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! 뭐여 벌써 오! 어 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 뭐여 아 예 SJS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뭘 한방에 죽냐 이게 진짜 예 좀 예 좀 좀 아닌듯 하하하하 암술사무암술에 버스해야 한다고 예 저도 버티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뭐야 한방에 죽냐고 오오 응? 나 HP가 그렇게 적진 않는데 아이고 아이고야 자 다시한번 심기일전으로 오르르 까꿍 때려보시지 예? 때려보시지 예? 때려보시지 예? 예? 때려봐 쏠 먹고 우선 쏠 먹고 어 coal 땡기도 잡고 이 녀석 네가 날 죽였겠다고 에? 에? 예 оyan 마지막 어이 좋아요 주 ADM 도망가고 위에서 넌 나보다 아래야 인마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허허허허허 어머어머어머 엥마 야 나 압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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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둘 어어 데미 좋아 압둘사 데미 좋아 좋아요 여기도 또 쫄팅이 하나 있고요 자 위에서 우선은 잡먹둘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밑에 아이템이 아우 아우 없냐? 잡먹 이제 다 잡았냐? 자 그럼 내려갑시다 자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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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야야야 녀석이요 누가 임마 여기도 먹고 네 여기서 물량을 하나 쓱 하고 먹어주고요 여기서 파편 해골이 또 어디서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원반 어 원반 이런다니까 다크솔1은 아이 2는 원반을 넘만해줘 자 여기도 먹고 링겐 조각상 좋다 아 칼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뭐야 여기 아닌가 여기는 어떻게 가냐 여기 뽕벌레 뽕벌레 빠져가지고 우선 물량 하나 먹고 자 여기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러커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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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 않지만 예 직지역 오른쪽 직지역 오른쪽 직지역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야야야 호미 누가 또는거야 도대체 공중폭극 도대체 누가 하는거야 bees 잠시만요 그렇습니까 스트레칭 아메아메 아메아메아메 그리고 uations 저기 가 고 여기 밑에도 우리 해머친구 독걸렸다 자살 뚜껑대 자살 뚜껑대 자살 뚜껑대 자살 뚜껑대 어 야 대신간다 드디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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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기석 덩어리가 날 부르는구나 흐하하하하 어? 덩어리가 날 부르는구나 하하하하 덩어리여 야! 이건 아닌 듯 어? 야 이건 아닌 듯 뭐여 이거 어? 이거 뭐여 이거 뭐여 어? 어? 이거 좀 좀 이상한데요 어? 부어어 왜? 부어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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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인마 어? 부어어 아! 부어어 아아! 야 니 뭐하냐 이리 가 시각 흐흫흐흫흫 허헣흫 흫흐흫 이제 여덜 아! 여기서 뭐여 들어가음 맨날 두놈 네 놈 왜이렇게 했는데 아! 아! 약합니다 그 약속 하에影片 6 사냥 으ㅔㅔ 어? 아니야 다음에 들어가면 꼭 다시 이겨드릴게요 아직 내가 너무 긴장했어 아 뭐여 이건 어? 당신 뭐여! 당신 뭐여 당신 어? ㅎㅎㅎㅎ 아 그러다 한대 때렸어 어? 퍼펙트는 아닙니다 어? 아야! 왜왜?! 야야야야. 죽겠다 죽겠다 중요한거는 퍼펙트 아닙니다 그...잠깐만 보셨죠? 저 분명 퍼펙트는 아니었습니다 한대 엉덩이 톡 하고 때렸습니다 퍼펙트만 아니면 되지 뭐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어렵지? 이게 이렇게 어려웠었나? 이 아줌마 여깄네 일절에 미안했다 흉한 모습을 보이고 말하고 이건 사과의 표시다 퍼펙트가 중요해 나한테 나한테 퍼펙트가 중요하다고 이겼으면 더 좋을텐데 그러니까 암소리 너무 약해졌어 아 그냥 칼 들고 그냥 칼 들고 싸울걸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암술사니까 암술사니까 그래도 마법으로 좀 해보려고 좀 했는데 안되네 다시 한번 더 들어가자 누가 한번만 더 불러주라 한번만 더 해보자 내가 이렇게 오묘을 쓰고 내가 이렇게 당할수록 없다 한번만 더 불러주라 이번엔 칼로 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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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줄테니까 한번만 더 불러줘 암술과 칼질을 적절하게 서커스는 그런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지 예전 암술사는 한방이였는데 암술 암술 암술이 너프가 너프 먹었나요? 암술이 어? 어 이거는 예 태양 우리 그 태양교 솔라 솔라의 후회를 가리는 예 그런 재단이죠 아 마법은 다 너프 먹었어요? 뭐야? 우와 왜 너프 먹었대? 마법 마법 로프하면 안되는데 마법이 좀 뭐라고 해야지 마법이 좀 약하잖아 아니 그니까 법사가 PVP 좀 하기 힘들잖아 그니까 왜 왜 너프를 격인거야 PVP하면 법사는 항상 전사들의 예 영원한 예 밥이었는데 어 왜 너프를 먹인거야 아우 누가 잡고 쏘는거에요 위에서 아 너구나 어 너였어 너였어 어 발견했어 보음 아 좋아 보음 안죽냐 보음 보음 어 네 어서오세요 배매띠 이게 사기라고? 뭔데? 강력한 조소리야? 자 우선 올라가서 저 에이 아 아 아 야 죽었다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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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살았다 네 살았다 어 어 뭐 어 어 죽엄마 응? 으음 아 화염폭풍이 유도처럼 나가는 조소리에요? 겁나 세겠네 좋아요 아 다리종루 또 또 안 들어가지나 응? 빨리 들어가자 다리종루 들어가서 한판 붙고싶어 이번엔 제대로 복수해줄겁니다 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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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망 예 아 화망이 없구나 어 어 너 뭐야 어 너 정체가 뭐야 야 죽어 아 아 독이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죽어 어 독이다 독 독 네 헤링 화염망치 압잡 압잡 안 돼요 지금? 에? 되지 않나? 어 어 아 또 걸렸다 아 뭐 독풀어 독풀어 그거 안 돼요? 아 해본적이 없어서 아마 될텐데 에 안되진 않을거에요 손가락만 손가락만 빠르시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볼까 유저군 지틴 지틴 지티 지티님 예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푸점프 자 굴러 들어가고 아 또또또또 또 독이야 아아 독이기 이제 없다 다 썼다 하하 하하 스파 아 이